1, 2, 3 하나, 둘, 셋 다시 안녕 모니터들입니다 자, 자 근데 언제 부진다는 거야? 지금 지금 찍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나블레이드 이거 다 단추를 입고 나가는데? 예를 들면 오늘은 지금부터 아이스크림을 몇 개 할지부터 전화 1인당 1인 3개 난 5개 과자를 몇 봉지 해줄게? 난 배가 안고파 난 5개 7 과자가 6봉지? 일단 아이스크림이랑 과자만 사고 나왔어 아니 얘 호떡같아 왜? 왜? 얘 허벅지 만들어봐 호떡 반죽같아 4,000원이 뭔데? 1년으로 음료수 음료수 못 췄는데 네 가세요 더 맛있는 거 잘 사 뭔가 되게 좋아 믿음 짓었지가 않아 화이팅! 아이스크림 원정대 화이팅! 여러분 아이스크림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 바밤바? 비비빅? 어머 맞나? 부라보콘? 부라보콘? 너무 비싸요 네 요즘 부라보콘 바로 나왔어 어 진짜로? 예상 굉장히 좋아해 그거 맞아 개맛있어 진짜로 맛있어 민지 좀 문진이시네 네 12개 그냥 아무거나 딱 넣어봐 나 체리머로 먹고 싶은데 일단 다 먹고 싶은 거 다 잡아봐 저희 마네킹놀이 할 건데 야 빨리 문 열어 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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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네킹놀이 하고 뭐 한겨? 얘 뭐해? 야 같이 하자 뭐해? 뭔지 모르겠지만 따라하기 근데 뭐하는 거야? 마네킹놀이 야 사진 풀어봐라 세폰은 어디있지? 응 응 저폰 안 돼 네 사진 찍는 거 위에 찍으면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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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하자 수학 수행 중 어 어 어 아 그게 왜 그치 보여줘 뭔데 수학 한 거 뭔가? 보니까 알고 있어 우리 쌤 아 단언 아 단언이네 단.. 뭐야 단.. 뭐 어 뭐하는거야 어 됐다 다 쌍 쌍 알려주마세요 진정하고 아 이제 다행을 풀다 그래 나이 하루인가? 오늘 하루인가? 나이 오늘 하루인가? 나이 오늘이 언제 다 풀려 말하는거 나이 오늘 원래 뭐지? 나이 오늘 나이 오늘 안전진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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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아 가위바위보 아니 아이스크림 해서 일 안하는거 같아 왜 만들었어 어디갔죠 지금은 모두가 아니 모두가가 아니고 그 말 가위바위보에서 가위바위보에서 불닭 싸우고 저희는 지금 치킨을 시켰어요 아니 대각이 있는 애가 지금 진짜 하납겠는데 컵먄비를 사오면 말이 되는거야? 뭐야 아! 가위바위보 오, 깨끗. 왔어요. 아니, 밥만 했어, 머리? 아니, 치킨이 왔잖아요. 맛있게. 연유, 연유. 응. 너무 맛있다. 앞두세요, 옆에 왔어요. 우리 미나 삐질러. 오른쪽으로 돌려. 이제 편하네. 가벼 만들어. 머리에 부서소스가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왜 이렇게 한 끼를 통제하게 먹어? 어느 해부터 먹는 양이 갑자기 늘어났어. 원래 몇 박 하나만 먹으니까. 형, 영양기 맛있어? 온라인? 온라인? 너무 전체적으로 먹었어. 아, 매워. 예서가 미나를 대장이라고. 맞아, 대장님 미래. 걔한테? 나한테. 매운데? 아, 내려와. 음악하냐? 야, 들리는 소리가. 점점. 왜 이래. 쟤 왜 저래? 왜 이래. 조신이 형. 아, 시합 때 불러. 나 미나 갈게요. 네? 여기서. 나 저기 좀 너무 늦게 들어갔다. 아, 늦게 들어갔는데. 야, 저거 못 봤는데? 이거 언제 늦게 들어갔다 그래요? 나 간다. 진짜 가? 응.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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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셋이 옹기종기 모여서 설거지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저기요. 저기요, 제 말 좀. 택배우가, 야 놀자. 어떻게 거야? 야 놀자. 나도 나 안 뺐게. 어떻게 거야? 예. 아, 진짜. 야. 찰칵 대결